지금부터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의 강점 및 입학전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도, 제주만큼 가고 싶은 대학 제주대, 이곳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인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5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산업현장 밀착형, 산업체 수요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국외 교육연수 및 해외 교육실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취업률 거점 국립대 3년 연속 상위권, 간호사 국가시험 6년 연속 100% 합격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378만원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69.1%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세계 44개국, 264개 대학 및 23개 기관과 교류, 해외 교류 수학 프로그램 운영, 2014년부터 1739명 교류 수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17년에 6개국 5개 사업에 88명 참여, GNE, ELI 등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7년에 7개국 15개 대학 172명 파견, 제주 특별자치도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프로그램 운영, 외국 교류대학에 15주에서 18주 파견, 어학연수 실시, 해외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초인류 연구 역량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신 송필슨 교수, 동물복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신 박세필 교수 등 훌륭한 연구짐과 교수들은 제주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제주대학교는 나아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추진력을 계속 확보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모집 주요사항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1,587명이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실기위주포함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일반학생 1전형입니다. 의외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의외과의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50%, 면접 50%로 선발합니다. 야간 모집단위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외과의 경우 1단계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학생부교과성적 50%, 면접성적 50%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지역인재전형입니다. 의외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의외과의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50%, 면접 5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지역통합전형입니다.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또한 야간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기위주전형 중 일반학생 1전형입니다. 음악학부, 미술학과 및 산업디자인학부가 해당되며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14%, 실기 86%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실기위주전형 중 지역인재전형입니다. 체육교육과가 해당되며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46%, 실기 54%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실기위주전형 중 예체능특기자전형입니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및 산업디자인학부가 해당되며 실질반영비율은 체육교육과와 체육학과는 학생부교과 16%, 입상실적 84%이며 산업디자인학부는 학생부교과 35%, 입상실적 65%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실기위주전형 중 농어촌전형입니다. 음악학부 및 산업디자인학부가 해당되며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14%, 실기 86%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경상대학의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단, 회계학과는 소학이 필수입니다. 경상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개발학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 지역인재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 지역통합전형은 상위 2개 합 10등급입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중 그 외 모집단위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통합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10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소학교육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3개 영역 합 7등급입니다. 단, 소학교육과는 소학 가형을 필수 반영합니다.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윤리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 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일반사회전공 및 윤리교육과는 사탐 필수, 지리교육은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 반영, 과학교육과, 컴퓨터 교육은 과탐 필수입니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며,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1등급입니다. 지역통합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2등급입니다. 이때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제외하고 자연공학계열 지원자 중 소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에서 반영합니다. 즉, 소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공과대학의 전기, 전자, 전파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전공, 건축학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소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 소학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이때 소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에서 반영합니다. 즉, 소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공과대학 중 그 외 모집단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은 소학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통합전형은 소학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10등급입니다. 이때 소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에서 반영합니다. 즉, 소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및 지역인재전형은 4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소의과 대학, 소의예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형, 영어, 과학탐구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지역인재전형, 소학, 가, 형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6등급입니다. 간호대학 간호학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및 지역인재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의과대학 의예과입니다. 국어, 소학, 가, 형, 영어, 과탐 1, 과탐 2 영역 중 소학, 가, 형 포함 상위 3개 합의 일반학생 1전형은 5등급 및 지역인재전형은 6등급입니다. 단, 영어는 2등급 이내 필수사항입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 교과는 일부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활용지 화면과 반영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인문사회계열, 체육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자연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능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의학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이 반영됩니다. 단, 초등교육과는 전학년 모든 교과목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일반학생 2, 반영 방법입니다. 1단계는 100% 서류평가이며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사회통합,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반영 방법입니다. 1단계는 100% 서류평가이며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모집단위 중 미래융합대학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평생학습자와 재직자 2는 서류평가 100%를 반영합니다. 재직자 1은 행정학과 야간, 경영학과 야간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서류평가 10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모집단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서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3문항과 대학자율 1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생학습자, 재직자 1, 2전형은 대학자율 1문항만 적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먼저, 전공적합성은 전공관심도,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전공관련 활동을 평가한 후 서류 4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자기주도성은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리더십을 평가한 후 서류 3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인성공동체 기여도는 인성과 공동체 기여도를 평가하며 서류 30%,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각 1개씩 모집단위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전형 일정입니다. 원사접수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고 실기 및 면접고사는 11월 22일에서 23일까지이며 수시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829명이며 나군 308명, 다군 521명을 선발하며 나, 다군 모집단위에서 각 1개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합니다. 나군입니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음악학부를 제외하고 실질 반영 비율은 수능 86%, 학생부 14%로 선발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수능 57%, 실기 28%, 학생부 15%입니다. 체육학과는 수능 52%, 실기 34%, 학생부 14%이며 음악학부는 실기 69%, 수능 17%, 학생부 14%입니다. 다군입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실기 52%, 수능 34%, 학생부 14%입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 반영 영역입니다. 활용지표는 100분이 점수이며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수학교육과, 수의외과, 의외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체육학과,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은 가, 나형 중 한 과목 그리고 영어, 탐구는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한 과목 응시한 수험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입니다. 사회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외과, 의외과입니다.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및 생물교육전공입니다.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체육학과는 국어, 수학, 가, 나, 영어만 반영되며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국어, 영어만 반영됩니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입니다. 회계학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반영방법에 차이가 있는 학과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자세히 봐주십시오. 의외과입니다. 국어 25%, 소학 35%, 영어 10%, 탐구 30%로 반영됩니다. 가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학교육과, 패션의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복지학부, 수의외과, 의외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공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소학, 가형, 환산점수의 10%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단, 공과대학은 환산점수의 15%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소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패션의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외과, 간호학과, 의외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지원한 학생의 경우 과학탐구 환산점수의 10%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입니다. 반영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교과는 일부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활용지 화면과 반영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인문사회계열, 체육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자연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능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의학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이 반영됩니다. 단, 초등교육과는 전학년 모든 교과목이 반영됩니다. 정시전형 일정 중 원서 접수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이며 나군 실기고사는 2019년 1월 14일, 다군 실기고사는 1월 23일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